Q. 오한퓨터 Q. 오한퓨터 둘 셋! 안녕하세요! 원위입니다! 원위의 풍선 터트리기! 자기들에게 게임! 이게 이제 풍선이 오는데 이거를 언제 터질질 모르는 풍선이죠! 근데 이제 저기서 우리 팀 소개를 하는, 아니면 이번 주 타이틀곡 소개를 하는 이걸 같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언제 터질지 몰라서 이게 굉장히 긴장감이, 긴장의 힘을 걸어봤네요. 여러분, 둘이 있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소개가 중독되면 탈락해요. 바로 탈락해요. 결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결칭이 있어, 나중에. 팀이 끝나고 나서. 아, 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몇 천씩은 잘 모르니까. 잘 생각을 했구나. 긴장된다. 이거 안 할까요? 오, 뺐어! 뺐어! 자, 일단 저희 원인은요. 작년에 데뷔한 신인 밴드 그룹이고요. 이번에는 저희 정규 앨범 원이 나옵니다. 정규 앨범 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번에 키아가 또 잡다 잡다 신뢰를 했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방팬분들 같은 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원, 저희는 우리 차이틀곡의 원이 합쳐진 원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탑승 날린다. 아, 우리가 갑자기 낮은 듯 터지는 거야. 우리가 갈 게 없어. 우리 운이 너무 좋아. 난 이후로는 앞에, 긴대의 희랑이 나한테 나오기 전에 터진 것 같았어. 아 진짜 너무해. 동룡 씨가 벌칙이. 아 벌칙 되게 많다. 아 벌칙이. 아 되게 끝! 자 그러면 저부터 먼저 올게. 오케이. 아 뭔지x2 뭐 왔는데? 나 안 왔네. 오케이x2 1등이 원하는 벌칙. 1등이 원하는 벌칙. 이 게임에 1등이 있나? 라이퍼. 라이퍼. 오케이. 저요 저요. 또 할인이야. 이거 뽑아주시면 돼요. 왠지. 그 단계에 튀어있는 게 아니라. 45개. 심상치 않아. 걔가 너무 심상치가 않아.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야 노래. 아 이거 뭐야. 벌칙하지 벌칙만 하지. 타이틀도 한편 바꿔서 한 번 조절. 동광이 너의 파트를 좀 귀엽거나 섹시하게. 그래. 너의 이미지와 좀 반대로 둘러봐요. 눈 깜빡할 사이 밖이 넘 잊어 구덩. 동광이 점점. 이렇게 들고 돌아 점점 손. 와우. 아. 원장님. 이거 만족스럽잖아. 아니야. 벌칙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못 참고자야. 오케이. 저게 딱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눈썹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와우.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이런 건 모두 처음 해봤는데. 네. 나도 사실 몇 처음 해서 아직 나한테. 아니 난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움직였어. 못 했었지만. 난 엄청 무서웠어. 아 이 자리는 그냥 생김새만 봐도. 아. 아. 호탄 받고 약간. 너무 무서워요. 빨리 뻔했어. 그거보다 제일 메리트 있는 걸. 소리가 어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손돌 줄 몰랐어. 스피크. 어. 어. 전 직감이 맞았다고 동명에게 넘겼더니. 바로 터지더라고요. 하하하하. 직감이 맞았어? 바로 눕던데. 그러니까. 하하하하. 그래서 눕던데. 다시 부셔질뻔했어. HOOHiver. 다른 직감이 맞죠? 다른 직감이 맞을수록 그것도 좋아해. 마 tank. 매우 회원장소야. 조회한 조금 BOBBYB펜. 아니야!